자 종사 문법 동명사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쓰임은 누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하는 역할이다 역할하면 뭐 따지는 거라고요 쓰임 역할을 뭐 따지는 거다 어 따지는 거다 여보세요 예 여기 학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따지는 게 쓰임 이라 했고요 그렇다면 이 시안은 역할 이라고 똑같으니까 뻔하죠 주어랑 도어랑 목적어 인데 얘는 투 부정사의 명사의 응급과는 다르게 전시사의 목적어 까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enjoy like 뭐 try 뒤에도 목적으로 쓸 수가 있겠다 want 종족 뒤에 빼고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동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되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뭐다 반만 기려봤자 it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making friends is important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예로서 많이 들어줬습니다 friends 쳐다보고 are important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투 부정사의 명사 형법으로서 주어를 대시할 수 있겠다 going to parties parties 쳐다보고 are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파티에 가는 행위가 재미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물론 뭐 파티가 재밌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겠다 파티가 재밌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면 뭐라고 했겠다 parties are fun 이라고 얘기했죠 parties are fun 이라고 표현했겠죠 하지만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파티가 재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파티에 가는 행위 그것이 재미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parties are fun 이 아니고 going to parties is fun 이고 나들이 to go to parties is fun 이고 이런 형태 둘 다 좋아하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is fun going to parties 또는 is fun to go to parties 이렇게 표현한다 가주어 진주어 여기서 이제 가주어 진주어 라는 문법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러면서 뭐 내가 파티에 가는 것은 재미있다 내가 파티 여기다가 내가 파티 가는 거 재미있다 하고 싶어요 여기다 뭐 쓰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뭘 쓰면 내가 파티에 가는 것은 재미있다 가 되겠죠 뭐 my going to parties is fun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it is fun for me to go to parties 이렇게 하면 내가 파티 가는 게 재미있다 가 되겠죠 방금 했는 문법 첫 번째 거는 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였고 두 번째 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였죠 이런 문법들로 쭉쭉쭉쭉 연결이 되시죠 그쵸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도어 것이 것이 다 되는 경우 b동사 뒤에 오면 투부정사로 마찬가지 쓸 수가 있다 투부정사의 명사형법과 연결된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my job is teaching english my job is to teach english what is your job what is fun 계속해서 what에 대한 여기든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를 하겠죠 what don't you mind what don't you mind 무엇을 꺼려하지 않니 i don't mind getting up early waking up early i don't like였으면 i don't like to get up early i don't like getting up early 둘 다 되겠죠 i don't want였으면 to get up early 밖에 안 된다는 거 다 외우셨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칙은 뭐다 원칙은 뭐 소유격 쓰는 거지만 구어체 대화체에서는 무슨 체도 괜찮다 무슨 격도 괜찮다 목적격도 괜찮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문장 전체의 주어와 이 동명사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다를 때 사용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가 규칙 어기는 거 i don't like his breaking the rule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i don't like breaking the rules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 난 규칙 어기는 건 다 비슷한 얘기고 난 딴 사람이 어기는 건 상관없는데 금방 의도 어기는 건 정말 짜증나더라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을 때는 i don't like his breaking the rule 이렇게 한다라고 i don't like him breaking the rule 해도 된다 문장에 주어 잃지 않을 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는 그가 i'm upset at him i'm upset at his 또는 him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breaking the rule 그래서 대화체에서는 him 써도 된다 그다음에 그동안 여태까지 했던 거를 새삼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했죠 jacob doesn't mind spending money jacob은 신경 쓰지 않는다 돈 쓰는 것을 돈은 꺼리킴 없이 쓰더라 여기에 생략된 거는 jacob's 라는 말이 생략됐다 그러니까 마인드하지 않는 doesn't mind의 행위자와 spending money의 행위자와 같다 지금까지 했던 거 새삼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동명사 현재 문사 ing 형태 구분하기 하나는 명사적인 역할 하는 거고 뭐뭐 하는 것을 위한 뭐뭐 하는 것을 위한 주머니 sleeping bag sleeping baby 어떤 baby 자고 있는 아기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을 위한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있는 그래서 sleeping bag은 동명사겠죠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a bag for sleeping a bag for it sleeping baby는 어떤 아기 현재 문사다 현재 문사 과거 문사란 말 일본 애들이 만들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알아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문사란 동사가 형종사 되었는데 현재 문사는 뭐뭐를 하고 있는이란 뜻의 진행이나 능동적인 경영사가 된다 과거 문사는 완료나 수동적 의미의 경영사 역할하는 것 difficulty 형사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too difficult 그래서 it is too difficult 이거 너무 어려워 외국어 배우는 것 얘는 동명사로서 주어 역할하고 있고 이런 형태 별로 안 좋아하고 it is too difficult learning a foreign language he is learning a foreign language what is he doing 에 대한 내용 얘는 몇 정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몇 정식인지 보는 거에 눈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만 있다 치자 그러면 몇 정식인지 좀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면 몇 정식입니까 이 형식이죠 됐습니까 뭐하고 똑같은 형태다 he is happy 하고 똑같은 거죠 happy 어떤 행복한 learning 어떤 배우고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진행형 시대라면서 여러분들 중2 때 배웠던 것들에는 동명사가 들어있는게 아니고 현재 공사가 들어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명사와 통구정사 뭐 많이 있습니다 enjoy 쪽이냐 want 쪽이냐 like 쪽이냐 여기 빠져있는 거 누굽니까 빠져있는 상자 try죠 try에 같이 들어있는 건 누구예요 remember랑 forget이죠 다 알고 있을 거고 I enjoyed reading the fashion magazine 독서하는 거 fashion magazine 읽는 것을 즐겼다 what did you enjoy to read로 바꿔 쓸 수 없고 wishes to become the queen at the party 카티의 왕이 되기를 바란다 wish는 want처럼 그 다음에 he continued watching도 되고 to watching도 된다 continue like처럼 begin처럼 start처럼 hate처럼 love처럼 둘 다 상관없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네요 remember forget the end to do가 오면 미래의 일을 기억하거나 잊었다는 얘기입니다 doing이 오면 방의 일을 기억하거나 잊었다는 얘기입니다 try 위에 to do가 오면 뭐하다란 try에 했듯이 애쓰다 노력하다 라는 뜻이고 try 뒤에 doing이 오면 무슨 뜻이다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그래서 옷가게 가서 옷 입어보는 건 try putting on 이라 했고 그 다음에 뭐 해결하려고 노력하다라는 표현은 try to solve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regret이 있네요 regret regret 뭐하다 후회하다인데 regret doing 하면 마찬가지 과거의 행위에 대한 후회인 거고요 regret to do 하면 뭐 뭐 하게 돼요 뭐다 무감이다 안 하고 싶은데 어떨 수 없이 해야 돼서 그렇다 언제 할 일에 대한 regret 미래 일에 대한 regret 언제 일에 대한 doing 과거의 일에 대한 과거의 일에 대한 regret 과거의 일에 대한 regret 그러니까 regret도 성격상 누구랑 똑같다 remember 후회다 같다 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어떤 시험 여러분들 어떤 시험 문제에서 내용 파악 문제에서 이 사람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뭘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면 I wish I hadn't done it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I wish I hadn't done it 뭔 뜻인데 언제 바란다 언제 안 했기를 과거의 안 했기를 regret doing 이란 말이에요 regret doing 그러니까 I regret going there 또는 뭐 I regret 뭐 할까 나쁜 친구 사귀어갖고 뭐 담배 피우는 걸 친구 자꾸 강요하거나 돈 뺏는다 야 너 내 똘만이 해 자꾸 I regret I regret making friends with him 이런 식으로 알겠죠 과거의 걔랑 친구가 된 게 후회스럽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뭐 regret to do 써야 되는 것은 보통 regret to do는 회사 사장이 뭐 가끔씩 뭐 직원들한테 보낼 수도 있겠죠 그쵸 I regret to fire you 그쵸 하면 뭔 뜻이야 널 해고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이런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 파악에 의해서 내용 파악 문제에서 regret to do를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regret doing을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응용되어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나머지는 마찬가지 그 다음에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라고 쓰고 수고라고 한다 on doing 뭐뭐 하자마자 내가 돈 빌렸는데 그쵸 걔 만나면 보자마자 튀라 그랬죠 on seeing her I ran away 그녀를 보자마자 난 쳤다 그래서 얘는 지금 on이나 open이 뭐니까 전치사니까 똑같은 표현하는데 접속사 뭘 쓸 수도 있다고 했죠 그쵸 as soon as 근데 as soon as는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as soon as I saw her I ran away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죠 as soon as I saw her I ran away on seeing her I ran away upon seeing her I ran away 전부 같은 표현이다 as soon as I saw 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did you run away 그래서 여기도 꼬리장머리 없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as soon as도 뭐에 접속사다 시간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난 숙제하느라 바쁘다 라는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I'm busy doing homework 하면 되겠죠 난 숙제하느라 바빠 I'm busy doing homework I'm busy to do homework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I'm busy doing homework 오케이 우리 학원 다니면 그럴 리는 없다 그쵸 뭐 숙제 많이 냅니까 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될 여덕이죠 전치사의 2기 때문에 나는 뭐 그 선물을 기대한다 I look forward to the present 이렇게 쓴다 했어 I look forward to the present 난 내 생일을 기대한다 I look forward to my birthday My birthday 앞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거기에 가는 것 이 자리에 go there가 아니고 going there 해서 going there 앞만 길어봤자 It 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투두가 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뭐 아이템 구입하는데 돈 한번 써봅시다 과거시대로 I spend to what My money on buying items 하면 되겠죠 I spend my money on buying items 그 다음에 그녀랑 또는 그 남자랑 사랑에 빠질 수 밖에 없다 I cannot have falling in love with her him 하면 되겠죠 I cannot have falling in love with her with him 됐습니까 I cannot have falling in love with you I cannot have falling in love with you 같은 말이 뭐라고요 Cannot but fall in love with you Cannot but do Cannot help doing Cannot but do Cannot help doing Cannot but do Cannot but do Cannot but do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그 다음에 feel like doing 뭐뭐 하고 싶다 Want to do feel like doing 그 다음에 뭐뭐할 가치가 있다 be worth doing 그 영화는 볼만해 The movie is worth watching 그 영화는 볼만해 worth watching 됐습니까 이걸 be worth doing 이렇게 하는거 보다 정말 짧고 간단한 표현으로 익히는게 제일 좋다 the movie is worth watching 그 다음에 be used to do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i'm used to 마찬가지 look forward to doing처럼 be used to도 마찬가지 전치사의 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i'm used to 나는 뭐 그러한 그러한 프라블럼에 익숙해져 있다 i am used to the problem the problem 암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making pizza i am just making pizza 암만 길어봤자 it 그 다음에 나는 이 problem을 solve 하는데 어려움을 현재 겪는다 i have trouble solving this problem 뭐라구요 trouble solving this problem i have a problem solving this problem i have trouble solving this problem 그 다음에 뭐 할까 뭐 상한 음식을 상대방에게 못먹게 내가 하는거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절으로 i keep you from eating this 하면 되겠죠 난 니가 이거 못먹게 한다 i keep you from eating this 하고 어떤 표현이 i prevent you from eating this i keep you from eating this i prevent you from eating this 근데 i keep you eating this 뭐라 그랬어 i keep you eating this 계속 먹도록 만든다라는 표현이라 했어요 계속 먹게 하다 keep a doing은 a가 계속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다라는 뜻이고요 keep a from doing은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는 거기 때문에 정반대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my mom 할까 my mom keeps me studying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엄마 나 공부만 시켜 my mom keeps me studying 됐습니까 이라고 승빈이는 얘기 안하죠 얘기합니까 아니죠 니 맘대로 해라 자식아 버리죠 그 다음 계속해서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there is no doing there is no doing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 뭐뭐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 뭐뭐 하는게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는 존재 가능성이 몇 퍼센트란 얘기고 불가능한 impossible to do 어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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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표현이다 그 다음에 울다 cry 울어봤자 소용없다 it is no use doing it is no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 라고 했죠 it is no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 라고 했죠 it is no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 spilt 어떤 엎질러진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 it is no use doing 앞당이 주인공이나 주인공이랑 친한 사람 납치하고 나서 이런 얘기 많이 한다 했죠 맞습니까 it is no use trying to escape 하면 되겠죠 it is no use trying to escape 시험삼아 탈출해봤자 소용없다가 아니고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try to do 자 오늘 진짜 문제 becoming a lawyer is very hard 그래서 변호사 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렇게 뭐라고 부르고 동명사 구라 부르고 역할은 쓰임이라 했으니까 역할이고 주워줘 쓰임 역할은 어 따지는 거라 했고요 그 다음에 내 골칫거리는 과식이네요 내 골칫거리는 과식이라 my problem is eating too much to eat too much 지금 선생님이 주어나 보호라고 하는 애들은 to become to eat이 된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is your habit taking pictures of flowers 네 취미는 꽃사진 찍는 것 이니 고어니까 to take 될 거고요 he is proud of winning the speech contest 그가 뭐한다 자랑스러워한다 무엇을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그래서 미밀만 지금 뭐가 안된다 투인으로 바꿨을 수 없는 이유는 뭐기 때문에 전지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투인은 안되고 1,2,3은 주워 보호들이기 때문에 초부정사의 명사용법으로 대체 가능하다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같나요 선생님 아직 멀었어요 오케이 아참 아웃사이더가 이제 누군지 모르겠구나 압니까 쟤 봐 모르자 지금 오케이 우리나라에서 랩을 제일 빠르게 하기로 아직도 아웃사이더 이기는 없나 아 조광일이 이겼어 아 그렇군 몰랐네 됐습니까 오케이 멀었죠 이 정도 갖고 되겠어요 누구는 나는 뭐하는 것에 잡지 읽는 것에 뭐한다 싫증이 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수고가 뭐이죠 뭐뭐에 싫증나다 Be tired of 그렇습니까 아우 너라면 지긋지긋해 I'm tired of you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아무래도 제가 조만간 나한테 I'm tired of you 라고 할 것 같은 끔새가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차야죠 그렇습니까 지금 뭔지 몰라 지금 I'm tired of you 할까봐 우리 그만 헤어지자 우리 좀 시간을 갖는 게 좋겠어 I'm tired of you 하기 전에 After I'm tired of you야 Before I'm tired of you야 Before I'm tired of you야 맞다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I'm tired of you reading magazines 하면 되겠고요 What are you tired of? 그 다음에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 Walking is good for health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인터넷 검색이다 제니's favorite thing to do is surfing the internet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중에서 to do 되는 거 몇 개 10 9 8 7 6 5 4 3 2 2 2 이렇게 해 놓고 주어라고 쓸 거고 이렇게 해 놓고 보호라고 쓰겠죠 그래서 to work is good for health 제니's favorite thing to do is to surf the internet 그니까 하지만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to leader 안 될 거고요 오케이 숫자 막 세니까 도리어 방해내서 못 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 써라 I don't mind wearing the old dress 나는 뭐 하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그 낡은 드레스 입는 것을 마인드는 인조의 쪽이다 그 다음에 going on holiday always makes me happy 그래서 뭐 하는 것 휴가 가는 것은 항상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so I am happy because of going on holiday because of going on holiday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going on holiday 암만 길어봤자 잊으니까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because of going on holiday I am always happy because of going on holiday I am always happy because of going on holiday 그 다음에 당연히 당연히 얘는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3번은 Not having my camera with me is my mistake 그러니까 그래서 승빈이 해석하면 너 모의고사 그거 18번부터 풀때 몇 시간 걸렸어? 그래서 정답률은? 구경 좀 시켜줘 좀 있다가 됐습니까 자 이정도는 그냥 보고 해석해야죠 카메라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실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가 카메라 안 챙겨온 거라고 하면 되겠죠 Not having my camera with me is my mistake 아 카메라 안 챙겨왔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폰이 있을 텐데 이러면서 됐습니까 괜찮나? 이제 좀 낡은 문장이죠 옛날 문장이죠 카메라 없으면 폰으로 찍으면 되지 한 5년 뒤에 애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치 카메라 없는 게 뭐가 문제야 됐습니까 아 사전 깜빡했다 야 내가 사전 챙겨오라 그랬잖아 폰이 있어요 폰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ing에 낫 넣으면 뭐 된다라는 거 하고 있죠 doing에 낫 넣으면 뭐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3개 중에서 뭐 할 거 같아요 투두 되는 거 몇 개 오케이 그래서 되는 거 첫 번째 꺼 투두로 만들면 to go on holiday always makes me happy 두고 녀석 not to have to do에 낫 넣으면 뭐 된다고요 not to do 똑같죠 not to not doing 네 더 부정사 투 부정사의 부정 이란 게 낫도 들어오고는 동명사의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not to do 인공은 의미상 해주어 알맞은 거 몽땅 고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눈 아무 쳐다보지 말고 소유격이랑 목적격만 고르면 되겠죠 그쵸 그냥 딴 거 양쪽 다 하면서 갈로완만 봐 그쵸 his, my, tom, tomes 됐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따구로 하면 안 되겠죠 공부는 I'm sure of his failing in the exam 누가 뭐 한다 무엇을 그가 시험을 망칠 것이라고 확신해 이 새끼는 공부하는 꼬라리 모르니까 틀림없이 망칠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도 가능하다 힘도 가능하다 I'm sure of him failing in the exam 오케이 그 다음에 he doesn't lie 그는 뭐 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my singing songs at night 해석해 주세요 내가 밤에 노래하는 것 그래서 우리말로 얘가 내가 라죠 여러분 국어 공법에서 은느니가를 보고 배웠을 걸 은느니가를 보고 뭐라고 배웠나요 두 겹 조사라고 배우죠 그래서 얘를 보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지 내가 나는 하면 영어로는 원래는 I죠 여기 I를 쓰면 안 된다고요 문법상 주어가 아니고 의미상 주어니까 그녀가 뭐 한다 싫어한다 신경 쓴다 꺼려한다 탐이 집도 하는 것을 그래서 목적격과 소유격이 된다 했으니까 주격은 안 된다 했으니까 그 다음은 I'm sure that he will fail in the exam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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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라고 했더라 I'm certain that I'm sure that he will fail in the exam I'm sure that 왔으니까 완벽한 문장 옳고 언제 확신한다 언제 일을 미래 일을 확신한다 그니까 계속 that 전은 갈 수 있겠고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I ignore 뭐하다 무시하다 뭐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네요 order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뒤에 what to do가 보이니까 여기에 order의 뜻은 뭐겠다 명령하다죠 요청하다 명령하다 그러면 무슨 뜻도 있는데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죠 are you ready to order? 하면 주문할 준비되셨습니까 그 외에도 order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나요 주문이란 뜻도 있고 명령이란 뜻도 있고 순서란 뜻도 있고 규칙이란 뜻도 있고요 order도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다양한 뜻 중에 무슨 뜻이 어울리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what to do니까 He is upset 이네요 He is upset about her ignoring him He is angry about her ignoring him He is angry about her ignoring him 그 다음에 I'm I'm afraid of her being late 그 다음에 she doesn't like his ordering her what to do She doesn't like his ordering her what to do 해석해 보겠습니다 She is angry about her ignoring him 그가 뭐한다 화난다 뭐에 대해서 그녀가 그를 무시하는 것을 근데 이거 여기에 소유격도 된다 했으니까 여기에 힘 그 다음에 헐 같은 경우에 목적격 되니까 헐 이렇게는 안 되나요 He is angry about him ignoring her He is angry about him ignoring her 이건 안 되나요 왜 안 되는데 안 된다기 보다는 일단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 좀 어색해 지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일단 무슨 뜻이 되느냐 그가 화를 내는데 뭐에 대해서 화를 내느냐 하면 그가 그녀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 그러면 무시당한 게 누군데 그녀인데 왜 지가 화를 내 지가 무시해 놓고 지가 화를 낸답니다 내용이 이상해지고 있죠 됐습니까 그가 그녀가 그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 이게 뭐 내용적으로도 어울리니까 그래서 여기에 헐가 적당하고 여기에 힘이 적당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뭐 이상한 거 써놨냐 헐인데 희처럼 보이네 I'm afraid of her being late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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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한다 내가 걱정하죠 뭐에 대해서 그녀가 지각하는 것이 내가 걱정된다 그녀가 지각할 거야 내가 걱정돼 I'm afraid of her being late 그 다음에 she doesn't like his ordering her what to do 그 해석은 순빈이가 해주세요 그 해석은 순빈이가 해주세요 order her what to do 만 형식을 따지면 5-3의 a죠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want a to do가 a가 하기를 원한다니까 order a to do하면 a에게 하라고 명령하다 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가 그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마 됐습니까 여기 쉬는 누구 쉬는 누구 집에 있지 않나요 없습니까 아 있습니까 잘 살고 있죠 지금 방학이겠네요 집에 서식하고 있겠네요 방학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다음 문장을 기숙사에 있었나 그러면 그때 좋았죠 승빈이 딱 들어올 때 표정이 다르더라고 다음 문장을 이제 같이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다음 문장을 동명사를 이용한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에 한 번 남았어라 i remember that you wave to us 그래서 누가 언제 기억한다 과거에 기억하죠 that you wave to us 네가 우리들에게 손 이렇게 이렇게 흔들었나 바네요 네가 언제 우리에게 손 흔들었던 것을 과거에 손 흔들었던 기억이 난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다 i remembered you were waving to us 하는 게 원칙이겠죠 you도 되지만 i remembered you were waving to us i remembered you were waving to us 그래서 무슨 접속사가 나오거나 또는 두 가지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인 것처럼 보이는 뭔가가 나왔을 때 언제 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she was proud that he won first prize she was proud of him winning first prize 동명사와 현재 문사 밑줄 친 부분이 동명사인지 현재 문사인지 써라 the driving man in this picture is my uncle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he is my uncle 그렇습니까 그래서 driving은 것이다 어떤이다 어떤이다 어떤 사람 운전하고 있는 사람 man for driving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man for driving이면 딴 건 못하나 okay 그래서 얘는 현 분이다 he is my uncle 그 다음에 she is talking to him in the living room 그래서 그 년 뭐 그 남자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네요 어디에서 거실에서 그러면 이건 살아있는 방이죠 그러면 사는 것을 위한 방인가요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baby was crying when she entered the room 아기가 뭐하고 있었다 그녀가 뭐했을 때 방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현재 분사로서 얘는 어떤 시제를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과거 진행이에요 그 다음에 this dining room is very co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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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아늑한 comfortable and warm 같은 느낌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 방이죠 밥을 먹기 위한 방이니까 얘는 동 명사다 오케이 얘 원래 모습 ing 뗀 형태는 어떻게 생각했다 d i n 이겠죠 그렇습니까 식사하자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피곤할 때 수면실에서 잘 수 있다 우리는 누가 피곤할 때 우리가 피곤할 때 그래서 우리는 잘 수 있다 we can sleep where sleeping room when when we are tired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둘 중에 뭐다 동 동 명사다 자고 있는 방에서 잘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둘 중 하나는 피자 만드는 것이다 완성된 문장 his favorite harvest is making pizza 둘 중에 뭐다 동 명사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원트냐 뭐 라이크냐 원트냐 인조이냐 트라이냐 i finished having a rest in the park 나는 공원에서 휴식하는 것을 마무리했다 she hopes to travel in Italy 그녀는 이탈리아 여행하는 것을 희망한다 he agreed to play the game with them 그는 그들과 함께 게임하는데 동의한 동의한 동의했었다네요 would you mind waiting for a minute 잠시만 기다리는 거 싫겠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기다리기 싫으면 yes i do yes i would 안되겠죠 아 기다릴 건데요 기다리시는데요 마인드는 enjoy 쪽이다 agree to do hope to do finish doing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가면 보기 곤란을 만든 형태로 써라 we decided to leave for 서울 오케이 그래서 요거 오해하면 안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했다 결정했다 뭘 결정했어 서울을 떠나는 거야 서울로 떠나는 거야 서울로 떠나기로 한 거지 저러고 있다니까 서울에 있다가 딴 데 가기로 한 거야 딴 데 있다가 서울 가기로 한 거야 딴 데 있다가 서울 가기로 한 거야 서울에 있다가 딴 데 가기로 했으면 we decide to leave 서울 해야 된다고 마로딸토록 얘기했습니다 소 하나 있고 없고 차인데 뜯은 바다 반대가 됩니다 decide to do did you keep playing 테니스 for an hour 너는 뭐했니 한 시간동안 테니스 계속 쳤나 그는 한 시간동안 계속 테니스 쳤나 keep doing 다음 they enjoyed dancing on the stage 그들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즐겼다 Tom wants to take a taxi 그래서 Tom은 택시 타는 것을 원한다 이거 F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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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s like taking a taxi 이때는 잘 알고 계시죠? 다음 feels like taking a taxi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시험삼아 소파를 움직이려 해봤다 그러면 여기에 일단 시험삼아 해보다는 이거죠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제는 she tried moving the sofa 이 뒤에는 but it wouldn't move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안 움직였다 그는 너를 그 축제에서 본 것을 미래의 일을 기억하는 거야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야 시제는 he remembered seeing you at the festival E-R-E-D ok he remembered seeing you at the party 그 다음에 나는 그 편지 붙이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잊은 게 과거 일을 잊은 거야 미래의 일을 잊은 거야 이 시제는 I forgot to send the letter I forgot to send the letter 그 다음에 어 이거 가지고 이거 해볼까 아이쿠야 어허허 또 증상이 나타나 시작하다 bi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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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 he remembered seeing you at the festival. 밑에 거 먼저 합니다. I forgot to send the letter 하고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해 볼 것 같아요? I forgot 하고나서 dead 하고나서 I will send the letter OK.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얘하고 얘가 어울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mood 해야 되겠죠. I forgot that I would send the letter. 근데 뭐 내용상은 뭐 이거보다는 이런거 정도가 I forgot that I should send the letter.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remembered that He 그렇지. had seen you at the festival OK. 언제 기억해? 언제 봤던 거? 제가 봤던 거. 됐습니까? He remembered that He has seen you at the festival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OK. 그 다음에 4번.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너는 왜 안 사라지고 도추냐? 어법상... 어우 또 나처럼 안 해? 어우 시기한 녀석이 있어. 뭐가 문제야 뭐가? 그래픽카드가 뭔가 좀 맛탱이가 갔나? 새로운 다른 OBS로 녹화하고 있는데 OBS 알지? 어떻게 알아? 아 또 우리 승빈이 또 유튜버 꿈이었구나. 어르신 거? 네. 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까? 친구들이 많이 했어? 아 그랬어? OK. 근데 리소스를 많이 안 먹는다든지. 많이 먹나 왜 이러지? 자 계속해서... 4번.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쳤어라. The boys gave up playing baseball. 아니 남자애들이 뭐 왔다. 포기했다. 농구하는 것을... 안 되겠네. 한번 닫았다 열어둬야 되겠네. 이동시키. 잠깐만요. 이것도 닫고. 이것도 닫고. 슝슝슝슝. 다 닫아 버릴까? 어차피 뭐 다시 열면 되죠. 여기는 뭐 없나? 같은 거 안하고. 에픽펜 조금 이따 써야 되는데. 빨리 빨리 따라와. 네... 린다 엑스펙트 투스터디 어블로드. 린다가 뭐한다? 기대한다. 유학 가는 것을.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희 어그리드. Not to sell his house 그가 뭐 했었다 동의했었다 Not to sell his house 팔지 않는데 동의했다 집 안 팔겠어요 Why do you avoid answering my questions Avoid는 doing이죠 왜 너는 뭐하니 피하니 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Why do you avoid answering my questions Avoid doing Agree to do, expect to do, give up doing, keep doing, practice doing 입이 기억하실 때도 됐죠 만약에 열심히 따라서 말을 했다면 1번 관용표현 수거 It'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어찌려진 물이다 쓸모없다 울어봤자 소용없다 There is no avoiding a storm 해석은 해풍을 피할 수는 없다 It is impossible to avoid a storm It is impossible avoiding a storm 같은 것들 가져와 진주 우물이었기 때문에 It is impossible to avoid It is impossible avoiding a storm 해도 상관없겠지요 그 다음에 How about going out for a walk 산책 나가는 거 어떻겠니 전취사의 목적어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게 해서 골라 알맞은 정체를 쓰라 Do you feel like joining a movie club 너는 영화클럽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니 Do you feel like joining 이상하게 쓰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This novel is worth reading 의 뜻은 이거 가치가 있다 I'm used to eating spicy food 그래서 엽떡 몇 단계 최고 단계로 주세요 이러다 말이죠 됐습니까 나는 매운 음식 먹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I used to eat spicy food 저는 승빈아 무슨 뜻이라고 I used to eat spicy food I used to eat spicy food I like it 응 I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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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문법 배우고 올라가시려고요 고등학교 무슨 뜻이다 I used to eat spicy food I used to eat spicy food I used to eat spicy food 먹곤 했었는데 요즘은 안 먹는다 I used to eat spicy food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승빈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승빈 I used to eat spicy food I used to eat spicy food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I used to add spicy food I used Richard Moved to curry food 우리가 문법에 조동사 파트에서 할 건데 중요하니까 미리 또 까먹을 거야 어차피 또 해야 되는 거잖아 그때 유스트 또 해야 되지 승빈아 안 해도 된다고? 그럼 그때 대답해? 조동사 유스트가 있는데 뜻은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 조동사를 했으니까 뒤에는 이와 같이 동서 원형이 온다 그런데 여기에 동작 동사일 경우에 과거에 어떤 동작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표현일 때는 둘 다 된다 우드도 무슨 뜻이 있다? 과거에 뭐뭐 했는데 그러니까 우드가 위대 과거형의 용도로도 쓰이지만 CJ 일치를 위해서 아까 전에 위를 우드로 바꿔야 되는 거 한번 봤죠 됐습니까? 그런 거일 경우에 우드는 위대 과거형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우드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과거에는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우드 뒤에는 무슨 동사로 사용해서 그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상태 동사 유스트 뒤에는 상태 동사 동작 동사가 다 되지만 우드 뒤에는 뭐만 가능하다? 동작 동사 사용만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뭐가 동사 뭐가 동작 동사고 뭐가 상태 동사인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뭐 해봤어? 이거 만들어봤는데 이게 가능한지 따져봤어 자 그러면 동작 동사는 무슨 시제 표현이 가능한 동사? 진행형 시제가 가능한 애들을 보고 동작 동사라고 한다 그러면 진행형 안 되는 애도 있어요? 안 되는 애 있지 I am having a good idea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I am having lunch 돼 안 돼? 된다고요 됐습니까? 대표적인 상태 동사는 비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 There used to be a big tre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들어가서 서울에 취직해서 서울에 살다가 20년 뒤에 원호에 왔어 원호에 와서 새마을 금고 있는 자리에 왔더니 새마을 금고 없어졌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 There used to be a 새마을 금고 here 이러겠지 그치? 세븐 일레븐 봤더니 없어졌어 There used to be a 세븐 일레븐 이렇게 얘기하겠지? 2층을 봤는데 루피 영어가 있어 아직 있네 이러겠지 그때 used 쓰겠어 안 쓰겠어? 아 그때까지 있을까? 아이고 최근에 몇 번째 얘기한 거지 하라 이씨 알겠습니까? 갈루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달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사느라 바쁜 모양이네요 그쵸? 그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사느라 바쁘다 They are busy buying presents for Christmas 안 쓰겠습니다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이러한 걱정이 뭐 해버렸다? 뭘 시켰대요 누구를 어떤 상태로? 이러한 걱정이 그녀가 잠 못 들게 만들었단 얘기겠네요 누가다? This world is kept 했죠? Kept whom? Her 어떤 행동으로부터? From sleeping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걱정 때문에 못 자겠다 Keep a from doing 됐습니까? 근데 뭐 This medicine 그렇죠? This medicine This 수면제 This 수면제 kept her sleeping 하면 이 수면제가 그녀가 계속 자도록 만들었다는 뜻이 정보 반대되는 뜻이다 그래서 kept 말고 딴 거 써도 되겠네 그치? P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This world is prevented her from sleeping This world is prevented her from sleeping 그 다음에 나는 주말마다 하이킹 가는데 익숙해져 있다 겠네요 됐습니까? 나는 주말마다 하이킹 가는데 익숙해져 있다 I am used to going hiking on weekends whilst I am used to going hiking on weekends I used to be used to going hiking on weekends 이거 뭘 배 detail 2022 주말마다 형님 가려는데 그렇죠 지금 익숙해져 있지 않다가 되겠지 한번 읽어보세요 I used to be used to 힘드네 I used to be used to going hiking on weekends 됐습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질지 않을 수 없다 시제는 현재니까 I can't 또는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아 미안합니다 she cannot help she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이런 시가 있었으면 좋겠지 그치 있습니다 맞잖아 그쵸 나는 솔로다 한번 나가야지 그래갖고 전부 다 너한테 짝대기 드릴 해야지 그치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인기나면 황승빈 떴다고 방송에 다른 방송에도 나오기 시작하겠지 그쵸 뭐 그대 좋아 뭐 이렇게 불리지 마시고 나는 솔로다 본단 말이야 엄마가 보고 있을 때 옆에서 깨작깨작 거리고 유튜브 보고 있다 엄마 저거 재밌어 그럼 그대 좋아 이러면 누군지 모르겠네 누군지 모르지 모르게 나야 그럼 남의 여행 남들 연애하는 뭐야 연애가 뭐라고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대리만족 대리만족이다 아 그럴 수 있겠네 좋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파티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녀와 말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나는 너를 곧 방문하기를 고대한 능중이다 I a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you soon I am looking forward to 현재 지대 경우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할 때도 된거 같네 저번만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be used to 하고 같은게 뭐였더라 be 일단 familiar wish였고 그 다음에 be 선생님이 전번에 틀렸는데 이번엔 전번에 맞았는데 이번엔 틀릴 것 같아 accustomed to be accustomed 이번 틀림없이 틀렸다 아직 안쓰고 기다리고 있는거죠 아 이게 더 빠른데 비가 왜 있었지 그런 단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아니 왜 이렇게 안 외우니까 추가 기능 런타임을 시작하고 있어 잠시 기다려주시오 잠시 기다려주시오 응? 맞네 Be accustomed to 맞네요 Be accustomed to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다 이것도 써주세요 됐습니까? 뭐뭐에 익숙해져 있다 I am accustomed to going there 이 2도 똑같이 2 부정사의 2가 아니고 전치사의 2라 그랬습니다 I am accustomed to I am accustomed to being with my sister I am not accustomed to being with my sister 됐습니까? 오케이 I hope that the vocation will end soon 그럼 고등학생 되는데 어? 그래도 괜찮아? 어? 그거랑 맞바꿀 정도야? 아니야 잘 지내고 있잖아 아닌가? 아닌가요? 오케이 잘 지내시고요 이렇게 해서 얘는 숙제로써 시험처럼 집에서 실시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풀며 풀고 나서 나한테 선생님 시험쳤습니다라고 카톡 보내주십시오 됐습니까? 그러면 바로 V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뿅 하고 어디갔냐 으으으으으으으응 hey Corinth직IE Blue 자 22번 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문법 어휘 심화 자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일단 문법부터 한번 볼까요 주의해야 할 문법이 if you care 얘가 이렇게 생긴거고 뜻이 마냥 뭐뭐라멘인데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문법은 뭐겠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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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문법 제목은 조건문이죠 그렇죠 가정법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might place가 오면 안되겠죠 오드 플레이스 이런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플레이스가 뭐 put 이런 뜻으로 쓰였구요 그 다음에 뭐 투부정서의 형용사적 용법 보이고 있습니다 ability to succeed 뭐 할 능력 뭐 하기 위한 능력 성공하기 위한 능력 그래서 석시드의 형태는 이 형태만 용납될거구요 그 다음에 이거 concern 이건 어휘할 때라고 in that area of concern 그러한 관심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한 너의 능력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뭐 you place 여기에 관계대명사 여기 일단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일단 끊어있기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문장을 좀 더 어떤 의미는 좀 날라가 버리지만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형용사 표시한 부분을 일단 날리고 나서 해석하는 것도 날리고 해석하고 나서 얘들을 집어넣고 해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특징은 뭐냐 하면 여기에는 관계사절이 선행사 인터널 프레셔를 꾸며주고 있고 여기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또 뭘 꾸며주고 있냐면 얘를 꾸며주고 있는거지 얘가 얘를 꾸며주는게 아닌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지금 무슨 설명하고 있냐 관계대명사절에 선행사가 얘 란 말이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꾸며주는 명사도 여기 있다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끔씩 이게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냐면 고등학생들한테 투부정사의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묻는 문제는 잘 안나오지만 만약에 이게 명형부 해보면 뭐겠냐 했을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데 익숙해져있다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라면 앞에 명사가 있는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거에요 그러면 얘가 왜 얘를 꾸미냐 해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니 자신에게 두는 내부적 압박인거에요 그 다음에 또 내부적 압박은 압박인데 어떤 뭐하기 위하여 뭔가 성취를 하기 위한 내부적 압박이구요 또 사회적으로 잘하기 위한 내부적 압박이구요 그러니까 지금 형용사가 두툼하게 인터넷 프레셔를 꾸며주고 있는데 하나는 관계사절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압박 이거를 이제 그리고 내용적으로 이제 영어 지문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같은 얘기를 하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를 안 쓰고 비싼 뜻을 가진 다른 단어로 자꾸 바꾸기 때문에 짜증난다 했어 그래서 인터넷 프레셔를 여러분 스트레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내부적 압박이 스트레스요 요것도 중요한거고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요 부분도 얘기한 적 있습니다 in that area of concern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제 인터널 프레셔가 스트레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같은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라 했고 여기도 in that area of concern이 in areas that are important to you 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형식으로 의미는 똑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다 했습니다 왜 똑같은 의미입니까 in that area of concern의 뜻이 그러한 관심 분야에서란 뜻이고 in areas that are important to you의 뜻은 너에게 중요한 분야에서니까 너에게 중요한 건 니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yourself or us suffer the situation or uniquely stressful 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for each of us based on 뭐 여기에 끊을게 잠깐 표시해 보면은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situations 부터 시작해서 situations are uniquely stressful for each of us based on whether or not 요 표현 중요하다 했습니다 whether or not 주어동사 하면 무슨 뜻이다 뭐뭐 이든지 또는 아니든지 간에 라는 조건의 표현입니다 뭐뭐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것들이 너의 의심을 촉발 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뜻입니다 상관없이는 참 아니고요 참 그래서 그래서 해석은 뭐 상황이 독특하게 아주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데 우리들에게 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에게 여러가지 상황들이 여기 또 그리고 여기 저 situations가 뒤에는 experience로 바뀐다고 했었죠 어떤 상황이란 상황이라는 말의 정의는 그 상황을 느끼는 사람이 그 주변에 대한 인지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때 상황이란 말 쓰죠 아니면 내가 지금 뭐 행복한 상황이다 즐거운 상황이다 괴로운 상황이다 할 때 그런 것들은 다 뭐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 둘의 똑같은 단어가 아닌데 지금 이 글에서 같은 단어 아까도 내 in that area of concern in areas that are important to you 같은 뜻이듯이 internal pressure가 스트레스랑 같은 뜻이듯이 같은 뜻으로 쓰인다 했고요 상황이 독특하게 각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 뭐에 근거해서 그 상황들이 우리들의 뭐를 뭐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의구심 누구에 대한 의심입니까 our doubt about our doubt about ourselves죠 doubt about ourselves 가 자기 의심이죠 지금 self doubt 하지 말라고 하는 글입니다 self doubt 가 제일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기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거 나왔습니다 바로 근데 it that 강조구문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 그래서 뭐가 아니다 뭔가 일을 잘 해내기 위한 압박이 아니다 뭐 하는 녀석은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녀석 creates our 스트레스 하는 녀석은 causes 로 바꿔 쓸 수 있겠죠 causes our 스트레스 하는 녀석은 to perform perform의 뜻은 수행하던데 일을 잘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perform하고 앞에 등장했던 거는 뭐가 보이냐면 이거 do well 하고 지금 같은 뜻이죠 the pressure to do we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rather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rather 쓰는 방법이 모두 있고 a rather than b 또 있다 했어 근데 얘는 a rather b 라고 했어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용된 rather를 보고는 접속보사라고 했고요 앞에 거라기보다는 이거는 거의 100% x 고요 뒤에 꽤 강한 동그라미 이런 느낌으로 했어 앞에 거라기보단 뒤에 거예요 할 때 쓰는 rather 그래서 이렇다라기보다는 일을 잘하고자 하는 압박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라기보다는 바로 뭡니다 자기 의심입니다 됐 여기에 bothers you는 뭐를 또 쓰기 싫어서 온 겁니까 create your stress 또 쓰기 싫어서 쓴 거라 했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자기 의심입니다 선생님 이제 문법을 설명하려고 뭐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문법 설명하려니까 자꾸 뭐를 하고 있더라 끊어 읽기 라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 읽기 라는 것과 문법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4 5 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네요 cause a to do 5 다시 3에 a 그래서 cause a to do 하면 누가 뭐뭐 하도록 유발시키다 만들다 시키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똑같은 뜻인데 사역동사에 makes를 쓰면 예의 형태는 c 밖에 안 된다 했죠 doubt makes you see c 의심이 노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 보도록 만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사용해야 될 알아둬야 될 건 전체적으로 어떤 표현의 덩어리가 있냐 c 아 여기는 참 그게 사용된 게 아니었구나 c a as b 도 있는데 됐고 그러면 사용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 이건 맞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5위 디스트레스 스트레스 괴로움 이란 뜻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근원 원천 소스 같은 말은 뭐가 있겠다 뭐 했나 근데 오리진 하고 갔다고 했었죠 as the origin of your distress 뭔가에 출처 근원이란 뜻으로 소스 오리진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be likely to do 가 뭐라고요 be likely to do 저는 뭐뭐 할 것 같던데 레슨어서 덜 할 것 같다 경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objectively 어찌 객관적으로 반대말은 subjectively 이거 다 했네 그렇죠 단어 다 했는 것 같네요 에이 승빈이 말이 맞네 에이 승빈이 말이 맞네 에이 승빈이 말이 맞네 이거 23번도 했고 24 24 할 차례다 야 야 했습니까 23번 안했네 23번 안했네 어 23번 안했네 23번 안했습니다 이렇게 입니다 됐습니까 자 주제로 적절한 것은 얼른 뭐 해라 선택지 보라고요 됐습니까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그리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손이 바빠야 된다 했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쭉 읽고 나서 뭔 소리인지 모를 때 또 해석해야 돼 그래서 옆에 요약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Delayed responses as a sign of a line 그래서 뭐든 무엇 뭐로서의 뭐든 뭐 뭐로서 거짓말하는 것의 표시로써 거짓말하는 표나는 거로써 뭐든 뭐 지연된 응답 됐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늦으면 거짓말이군 뭐 물어봤는데 답하는데 한참 걸려 아 저 새끼 저거 거짓말하는군 이 주제다 Delayed 지체된 늦어지 responses answers 같은 말 as a sign of 뭐로서의 뭐란 뜻입니다 뭐로서의 뭐 거짓말하는 표시로써의 as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뭐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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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습니다 as because의 as 도 아니고요 when의 as 도 아니고요 거짓말하는 표시로써의 지연된 답 ways listeners increase the speaker 그래서 방법들이네요 어떤 방법들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을 뭐 해주는 방법들 격려하는 방법들 그래서 청자가 화자를 격려하는 들을 청자 말할 화자 청자 청자 화자를 격려하는 방법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내가 열심히 말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오 선생님 그래요? 정말 몰랐어요 신기하군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디스커리지 하시죠 여러분들 그러거라 말거라 중3주는 좀 낫지 중1 이놈의 새끼들이 문제지 디피컬티즈 인 파인딩 유스풀 인포메이션 뭐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렇죠 유용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유용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유용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유용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디피컬티즈 인 파인딩 유스풀 인포메이션 네세시티 오브 와일라인 인 소셜 세팅스 그래서 뭐의 필요성? 선의의 거짓말의 필요성 어디에 있어서? 사회적 어떤 뭐 환경 속에서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아첨의 필요성 아우 선생님 오늘 정말 수업 끝내줬어요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네? 알았어 됐습니까? 야 너 머리 어디서 했어? 정말 예쁘다 잘 어울린다 난 이 정도면 절대 안 봐야지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 한 번씩 해보지 않나요? 어? 안 해봤어 한 번 더? 고지 굿대로만 얘기했습니까? 야 너 마스크 어디서 샀어? 정말 예쁘다 나도 사고 싶네 절대 안 사줘 됐습니까? 안 해봤어요 해봤지? 아 해봤겠다 아 엄마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 해봤잖아 아하 그런 거 됐습니까? 엄마랑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뭐라 한다? white li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ared experiences as conversation topics 뭐로써? 대화의 주제로써 공유된 경험 됐습니까? 뭔 소리지? 모를 때 그냥 쓰세요 대화의 주제로써 공유된 경험 자 이거 뭐 이게 이런 게 주제라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너희들이 뭔 주제를 얘기를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아바타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어? 그러면 안 보내야 하고 얘기가 잘 통하겠어? 안 통하겠지 뭐가 없으니까? shared experiences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shared experiences의 뜻은 걔도 경험한 거고 나도 경험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구모산에 한 번도 안 온 애랑 우리 구모산에 대해서 한번 구모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구미에 있는 애들도 얘기 못하는 거 됐습니까? 되겠어? 그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써놓고 범위를 주펴 가면서 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자 요령대로 해보면 앞부분 읽어보고 뒷부분 읽어보고 라고 했습니다 when two people are involved in an honest and open conversation there is a back and forth flow of information 전문장 늘 중요하다 했고요 근데 뒤집힐 수도 있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뭐하고 있을 때 참여하고 있을 때 외워야 할 수거 never be involved in take part in participate in join in 아시죠? participate 안 써줘도 아시죠? when two people participate in an honest and open conversation 두 사람이 참여하고 있을 때 아주 정직하고 열린 대화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터놓고 대화하고 있을 때 뭐가 있다라고 존재 표현하고 있네요 뭐가 있다? 앞 뒤로 가는 흐름 됐습니까? back and forth flow 정보 정보가 앞뒤 흐름이라는 얘기는 내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주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기도 하는 게 대화잖아요 정보 교환이 대화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there is a back and forth flow of information 정보가 왔다갔다 한다 탁구 치듯이 테니스 치듯이 왔다갔다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근데 주제로서 할만한 게 어쨌든 대화에 대한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직한 대화 honest and open conversation 권장사항, 비권장사항 honest and open conversation 권장사항, 비권장사항 권장사항이죠 권장사항 좋은 대화를 하려면 정보가 원활히 흘러와야 된다는 게 첫 문장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는 근데 아직 냄새를 나는 못 맡겠어 그래서 한 문장 더 읽어봐야 되겠어 It is a smooth exchange 해놓고 since each one is drawing on their past personal experiences the pace of exchange is as fast as memory 아 네 아